안녕하세요! 도로를 먹어볼까요? 그런지 눈에 발라봤어요 단무지 넉넉한 느낌 이거는 진짜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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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이번엔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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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ического 물 김치 김 감사합니다 김치 팽팽 참기름 단무지 팽이버섯 맛있게 썰어 맛있게 썰어 오징어 그래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더 맛있어서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롤만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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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원 롤만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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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다리 저쪽 조개 롤만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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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